오늘은 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오늘은 스페인에서 온 친구 마리나와 함께 서울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놀이동산 롯데월드를 방문해봤는데요 살면서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마리나의 소원으로 교복도 입어봤습니다 천방지충 아이처럼 놀기 좋은 곳 이 롯데월드가 스페인과 다른 나라에 있는 놀이동산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 진짜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보자 뚜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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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들 위에는 김밥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가 두이입니다 오늘도 마리나와 함께 교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롯데월드로 가는 중이에요 교복 알겠지? 오늘의 가상은 이 두고 다빛 마리나랑 저랑 아주 약간 단쯤 미쳐버리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너는 미치지? 응 응 너는 미치지 응 김밥 먹으면서 오늘도 같이 가 보시죠 형 거의 한국인 다 된 것 같아 며칠 만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봐? 오빠 왜 여기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 I'm not your 오빠 You are mona I'm not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the camera 아아아아 가! 나 좀 네뻐 아아아 I'm gonna sleep now 야 늦잠 자고 차에서 잠까지 자는 이런 부도덕한 마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피킹은 디자인 두 벌까지만 가능하시고 와 종류가 많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교복보다도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저도 학교 졸업하고는 교복 처음 입어보거든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 우후 정의의 이름으로 넣어요 용사하지 않겠다 어디 학교에서 오셨어요? 아.. 뭐라요? 학교에 한가요? You like this one or this one? This one maybe right? This one yeah What am I doing? 아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Talk to my star, no powers This is me, 10 years ago This is me, never Very cute What is this? School So weird A pink classroom Yeah I'm a school president Okay It gives me a little bit like There's something in my body telling me that this is not 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m gonna be accurate I'm gonna be accurate to my teeth I'm gonna be accurate to my teeth This is how you behave I want some more makeup You can have my lips You can have my lips Oh you have them here? I can have your lips I want some more Qatar Uh h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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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at many Oh sh** This is not Spanish Usually you cannot be seen by the camera 아냐, 유스토밤 패스 도더 프론 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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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도래요? round the thing pork every time you turn on the camera i'm eating something look i brought some fox ears and i'm sheep i thought it was monkey monkey? do i look like a monkey? racist why? you look like a monkey because you're crazy let's go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악 지금 너의 롯데월드에서 왔다 오늘 정말 다짓말이야 그지? 정말 잘 예쁘고 왜? 얼마나 된다니? 롯데월드 진짜 오랜만이네요 많이 락키 롯데월드에 따라 5.5% 5.5% 5.5% 8.5% 9.5% 9.5% 9.5% 10.5% 10.5% 여기 있는 곳이 있었던 곳이니까 멀리서 이런 곳이 있었던 곳이야 멀리서는 너무 흑미로웠어 너무 흑미로웠던 곳이 와 뭐야 이리와 이곳에 이곳에 ㄹㄹㄹㄹㄹㄹㄹ냐 그녀의 그녀의 할렐루야 그녀의 할렐루야 그녀의 시집 이곳은 롯데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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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롯데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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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롯데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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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네, 네, 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 차례다 오, 이제 나이 더 겁나 오, 재밌겠다 나의 느낌, 스타일이 좋아 내가 처음에 입을 때, 스페인에 입을 수 없었던 거니까 이는 이의 chance 흥미로운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 너무 재밌어 제 머리가 끝냐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더 괜찮은 것 같다. 이제 더 괜찮은 것 같다. 정말 좋았다. 내가 끝냐로 돌아가고 싶다. 그가 끝냐로 돌아가고 싶다. 이 카슬이 너무 좋았다. 롯데타워. 오늘의 업로드됩니다. 계속 짐을 수는 사람도 좋아질 수는 없지. 오늘의 업로드됩니다. 네, 네. 네. 30분정도 일정. 30분정도. 30분정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에서 다른 곳의 장점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가 좋았다 제가 설명해드렸죠 저희가 왔습니다 그가 너무 많이 오래됐다 모든 자리에 있는 곳은 인류되던 자리에 있는 곳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앉아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질문을 도와주시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다들 앉아있고, 바라보는 걸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을 앉아있고, 우리의 짓을 움직여서, 저는 너무 반짝 놀랐어요. 모두가 그냥 뛰어갔어요. 재밌겠다. 제가 다른 나라에 있는 테마공원도 가봤는데 이 롯데월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도심 한가운데 있잖아요. 자이로드롭 같은 걸 타면 그 주변에 도시 풍경이 다 보이거든요. 그게 이 롯데월드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에는 사용되어 상자에 있으세요. 잘 보실 수 있을까요? 롯데월드. 시작! 더 웃겨야 할 것 같아요. 더 웃겨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겨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제일 좋아요? 죄송합니다. 권장 unbelievable Ai 저녁이래. 로이면 딱IL encer기적인 컨셉 다 한번 가까봤어요. Arg Yang 너무 멈췄한거 어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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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동안 아하하하 그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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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 재미있네요 하하하 가베룹 이런 분위기구나 진짜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네요 너무 재미있네요 그리고 또 많은 압박을 예상하는 더 많은 압박을 받아서 여기 너무 고소해요 안에 진짜 많이 하고 어! 포레이드가 시작되네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드리는 다음서의 선물 포레이든요 포레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gewoon 나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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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schematic 약간 템태aze 안 끝이 Quization 너 진짜 너 ,너? 난 고맙과 뭐éra answering Citizens 펜 przew 다 아 야! 자! What's going on? Where am I? LONDERWARD! I'm gonna go to sleep with this on room LONDERWARD! And look for it on Spotify I'm gonna go to sleep with this on room LONDERWARD! In up! In up! In up! In up! They're so productive! Already making the gold out Not one thing on the press LONDERWARD makes decisions LONDERWARD is making like this BAPA SOUNDS BAPA SOUNDS 잠시만요 잠시만요 만나요 제발 기본이 를 찾는거야 난 당연히 속과 게임이 오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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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아 삼각자 오 아 너무 아 너무...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공간이 다가가서 나는 계속 계속 따라가고 지금 제가 알게 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잘 어울리네요 저는 이 노래가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다이어트. 너무 많은 색깔, 불과 음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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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마이갓. 뭐지? 이 교복을 입어본 게 되게 오랜만에 입어보니까 뭔가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재밌고 재밌네요. 왜 이럴까요? 학교 유니폼을 다시 보내야죠. 그리고 7분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내일 돈을 받을 필요로 해야죠. 대결이 얼마나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안을 것 같아요. 저 또 뱉서 한참eles인데요. 아니야. 산이 정말 무쯨 user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 두 번째가 왔는데요. 제가 너무 너무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왜 더 피해가 왔어요? 5분을 cir한거예요. 이 다이어트는 있었거든요. 우리 다 왔어요. 저는 다 왔어요. 저는 다 봤어요. 이렇게 해서 옷도 잘 반납하고 롯데월드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조심히 집까지 잘 운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화장에서도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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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쁘지 않아요? 우와, 크다. 특별히 기분이 풀냐고.